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은 바로 산위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속에서 산위에 있는 동네, 세상에 빛된 마을이 어디에 있을까? 베들레헴에서 그 해답을 찾고 또 그 베들레헴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성탄절에 늘 등장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헤롯이 화가 나서 제사장들, 율법사들 모아놓고 질문을 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가르쳐주게 되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마을이지만 이 마을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와 사사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당시 보금소에 나오는 그 베들레헴과 오늘날 우리가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기능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을이 형성이 되면 그 마을은 자치적으로 뭔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을공화국, 마을기업, 또 자치단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을이 하나면 그 마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자체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경제활동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대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커질수록 마을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마을, 베들레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공교롭게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을 첩으로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또 도망을 갔는데 자기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다시 그 첩을 찾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룻밤이 밤이 되어서 묵을 곳을 찾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라는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을은 아주 흉악한 마을이죠.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와서 패악질을 하니까 자기 첩을 내줍니다. 밤새도록 강간을 하고 그렇게 놓아주니까 새벽에 보니까 죽은 거죠. 그 첩을 또 열두 토막을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석연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완전히 무법천지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사시대입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인데 그 무법천지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기부하라는 그 마을은 남편이 첩을 데리고 가서 강간을 당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마을인데 이제 베들레헴에는 두 과부가 찾아옵니다. 과부가 찾아와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들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그 베들레헴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지켜졌나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고 모통이를 다 베지 말고 하는 그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을 환대해주고 핍박하지 않고 그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법도 지켜지고 있는 거죠. 루시라는 이방여인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공의롭게 그를 판단해주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주고 그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온 그 이방 사람을 핍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기업을 모르는 법이 지켜집니다. 남편이 없는 그리고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친족이 그걸 해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이 베들렘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결정을 하는 성문에서 결정을 하고 장로들과 증인들이 두 증인이 같이 일으켜서 결정하는 그런 것도 지켜집니다. 그리고 뭔가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는 신발을 벗어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 이런 것도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장면은 주수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맥추절과 오순절 이런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도 잘 지켜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하와 베들렘을 생각해 보면 와 똑같은 사사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거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자기 소견대로 선택을 했는데 베들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마을은 바로 그런 법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룻이 와서 보호를 받고 보아스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아스가 또 아이를 낳고 낳아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 속에서 베들렘에서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작은 마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을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나라 전체가 악으로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마을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을에 더 주목하고 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서 마을의 자립적인 기능 그리고 생태적으로 마을을 잘 조성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마을 하나가 교육 공동체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다윗과 같은 아이를 길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골리아스를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세의 한 가정만이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든든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결코 무시하면 안됩니다.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고 세우고 해나가겠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하나의 마을이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했을 때 그것이 갖는 그 신앙적인 힘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 이런 역할들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봐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신앙으로 키워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형성하는 것 교육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경 문화를 갖춘 그런 공동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마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마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베들레헴과 기부아를 비교해 보면서 성경 안에서 이 마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